박현상 차장님 미국의 시간의 시장 때문에 왔다 갔다 했습니다 어제는 미국의 넷플릭스가 빠지면서 시간에서 선물이 안 좋았고 우리장도 좀 밀렸고 오늘은 시간 내에서 테슬라가 지금 5% 이상 급등이 나오거든요 테슬라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선물이 플러스가 나서 우리 시장도 그래도 괜찮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료를 보니까 이게 며칠 동안은 이런 흐름이 계속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미국 시장은 우리가 안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장중에 다음 주 월요일 날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장 마감 후에 그러니까 미국 장 마감 우리 시장 열릴 때 그리고 화요일 날에 구글 수요일 날에 애플 아마존 이렇게 발표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음 주도 아마도 미국 본장보다는 미국의 시간의 시장이 우리 시장에서 조금 더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좀 하고 있고요 다음 주 한 수요일 정도까지 일정은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종가 기준으로 거래소는 9포인트 플러스 해서 2728포인트 코스닥은 별로 안 좋았습니다 0.75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강법 수준이고요 929.68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다행인 점 같은 경우는 해외 시장 즉 상해 심천 대비에서는 우리 시장이 괜찮았고 그리고 일본 대비는 조금 안 좋았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국내 시장은 대부분 심천이라든지 중국 시장을 많이 쫓아가는데 그러더라도 오늘 심천이 지금 3% 넘게 빠졌거든요 그래서 신정가 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안 좋습니다 중국 심천이 중국이 지금 중국의 작은 테크 종목 많이 있는 심천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많이 빠져요 그러니까 그거 대비해서는 조금 우리 시장이 선방하고 있다 상위 2.2% 마이너스 홍콩은 1% 정도 마이너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장중에 우리가 잘 오르다가 밀릴 때는 2시 정도 그러니까 중국 시장이 점심 먹고 와서 다시 시작할 때 밀리면 우리 시장도 좀 밀렸는데 그러더라도 이렇게 밀릴 때 종목별로 투매라든지 이런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고요 그러더라도 안정적인 시장이 좀 이어지고 있었다라고 보는 게 일단 맞을 것 같고요 오늘 거래소는 외국인들이 596억 정도 매도 코스닥도 조금 매도 하지만 최근 우리 시장은 우리 기간 투자자분들께서 많이 살려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기간 투자 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시장은 지금 강보와 그리고 플러스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선물이 4,500억 정도 외국인이 좀 매수를 해서요 아마 이런 연계 플레이로 조금 시장은 좀 플러스가 나지 않을까 이런 추측을 좀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일단 지금 시장을 봤을 때 누가한테 물어보더라도 개별주 시장이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개별주 시장을 어떤 식으로 봐야 될지에 대한 부분이 오늘 KB중권에서 이그전이라고 해서 잠깐 내용이 나와서 잠깐 소개시켜 드린다면요 일단 경험적으로 개별주 미미하시는 분들이 3전 하이닉스 가면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워낙 시카츠의 큰 쪽이 그쪽으로 쏠려버리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퍼지지 않았다 이건데 반도체가 쉬는데 지수가 버틴다면 어떤 종목들이 받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받게 된다라는 부분이고 일반적으로 이런 흐름이 언제까지 지속이 되냐면 하락장이 오거나 이건 당연한 얘기죠 두 번째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시작되면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락장 가능성을 배제하고라도 반도체 반등을 기준으로 봤을 때 경기 사이클 상으로 봤을 때는 KB중권에서는 올해 여름쯤이 될 가능성이 크다 올해 여름 반도체 사이클이 오고 개별주 시장은 끝난다 그렇죠 개별주는 끝난다 보다는 소강될 확률이 높다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아마 이런 식으로 할 때는 테마성 종목들도 굉장히 화려하게 움직이고요 그래서 오늘 소흡을 하다 보니까 장이 나쁜 건 아닌데 어떤 분들은 굉장히 까다롭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단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10시 반 이후에 이제 할 게 안 보인대요 아침에 한참 하다가 이제 할 게 안 보인다고 해서 제발 하지 말라고 단타는 그만 치라고 하더라도 계속 하고 계시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장의 특징을 보면 약간 매매하는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서 물렸으면 기다림이 움직이긴 해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그 가격까지는 잘 안 와 내가 물린 가격까지는 잘 안 온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딱 시장의 특징이 조금은 기다려야 되고 그렇다고 많이 빠지지는 않지만 올라오긴 하지만 내가 기존에 들어간 가격까지는 만족할 만한 수준까지는 종목들이 크게 연속적으로 올라오진 못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오후에 선물 밀리고 홍콩 중국 시장 때문에 그랬고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그들의 시장을 떠나야 된다거나 이런 확률은 제가 보기에는 적어 보이고요 미국 시장 보면서 확인을 해본다면 일단 지금 시장은 그렇게 크게 부담은 없어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탁브로님은 요즘 시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전반적으로 좀 동의하고요 우리 박찬희 말씀에 그러니까 이제 오늘 제가 중국이 좀 안 좋았는데 이제 사실은 위아나 약세 영향이 커요 6개월에 지금 위아나가 가장 지금 저점에까지 내려와 있고 그러니까 먼저 엔화가 지금 약세고 그다음에 지금 위아나가 지금 동행하는 그런 그림인데 경험적으로 보면 위아나 약세 구간에 사실은 개별 종목들이 원래는 조금 어려운 구간이 있습니다 코스닥이 사실은 좀 위아나 약세 때 좋지는 않은데 지금은 아무튼 코스닥이 전체적으로 시장이 오르는 건 아니고 계속 빠르게 로테이션을 돌아가고 있는 그런 그림인데요 발빠르게 이런 어떤 흐름에 동참을 하면 이익이 날 수 있고 만약에 그렇게 발빠르게 매매를 하는 스타일이 아니다 그러면 지금은 펀더멘털 확실한 것들도 기다리면 또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장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타쿠로님께 또 이렇게 여쭤본 거는 타쿠로님의 첨언이 언제나 감사하다는 블루제이님의 슈퍼챗 무려 10만원 아유 블루제이님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팬분이 신모양이죠?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김성우님도 타쿠로님 자주 뵀으면 좋겠다 하면서 또 2만 5천원에 일주일에 두 번도 간단간당하네요 슈퍼챗이 또 터졌어요 고맙습니다 아유 정말 부럽습니다 타쿠로님 저한테 주시나요? 이거요? 네 한번 저희가 저 보고요 술을 사주세요 알겠습니다 대표님이시니까 네네 자 우리 박선수TV도 라이브 하시죠? 아 라이브 이번 주부터 시작했습니다 아 하시죠 언제 하시나요? 좀 들어볼게요 공지해주시죠 나오지 않는 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준비해야되고 아 그렇습니까? 아 그렇게 생각하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봐야 합니다 회사도 해야 되니까 아 요즘에 비정기적으로 저녁 약속이 많아져가지고 아 요즘에 들어갈 수 있으면 꼭 들어가겠습니다 아 요즘 장중에 합니다 장중에 하세요? 네 장중에 아 아 장중은 제가 좀 들어가기는 또 아 핑계가 많으니까 아니 장중에는 장중에는 이래서 안되고 장 끝나고 나서는 술 때문에 안되고 네? 아니 장중에는 또 유튜브가 조금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점시간에 하시나요? 점시간에? 네 그 전후로 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섹터별로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전반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조금 플러스 났어요 그래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수준이에요 조금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조금 최근에 어제 넷플릭스도 그렇고 우리가 알고 있는 플랫폼 성장성이 높은 주식들이 부러짐의 강도가 좀 셉니다 요즘에 네 그래서 오늘 네이버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일단 좋게 나온 건 아니에요 근데 예전과는 좀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서 이익이 영업이익이 3,018억 정도 나왔어요 근데 기존 컨센서스가 3,400억 정도 됐거든요 10%에서 11% 정도 이제 덜 나오긴 한데 뭐 아시다시피 온라인 광고 매출이 좀 감소했다고 하고 인건비 문제 때문에 뭐 연봉 이상이 있었다 이런 부분은 기존에 조금 알려지긴 했었는데 오늘 발표하고 장중에 3%까지 밀렸었다가 종가 기준은 마이너스 1.9%에 끝나긴 했어요 물론 카카오도 좀 빠졌고 기타 플랫폼성으로 되는 여러 업체들이 몇 개 더 있거든요 예를 들어 아프리카 TV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실적은 그를 들여서 적당한 해매들 불구하고 요즘 장에서는 좀 부러지는 경향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이거 지금 시즌이 조금 실적이 좀 먼 종목 혹은 그런 성장주에는 조금은 삐딱선을 타고 보는 것 같다라는 부분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테슬라 아까 테슬라 때문에 우리 장 좋았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역시 불을 뿜었습니다 2차전지는 이게 2차전지 같은 경우가 좋았는데 물론 테슬라 효과만이라 하기에는 또 그건 좀 달라요 다른 문제인데 이게 지금 오늘 코스모 신소재가요 지금 얼마냐면 14% 올랐거든요 코스모 신소재? 엄청 올랐어요 그럼 2차전지 뭐예요? 양극재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에코프로 비엠 LNF가 먼저 갔었는데 코스모 신소재도 실적이 무지 잘 나왔어요 어제 그러면서 오늘 증권사에서 목표주가 상향 레포트 나오고 1분기 잠깐 말씀드리자면 영업이 83억 나왔는데요 이 내용이 ESSS용 NCM 양극재 출하가 판가 상승을 했다 근데 양극재 매출액이 작년 4Q에는 한 260억 정도 나왔는데 올해 1분기에는 500억 정도로 약 2배 정도 증가 추정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NCM 쪽이 워낙 좋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목표주가를 산정하는 예상 시점을 예상 실적을 우리가 그 복원 언제로 찍어놓고서 그거를 환산해 목표주가를 하는데 23년에서 24년도로 변경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목표주가보다 43%나 상향 증가를 했고요 43%? 네 그러니까 이렇게 좀 실적이 잘 나오고 성장이 센 종목들은 이렇게 한 번씩 콱콱콱 올라오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코스모친소재가 오늘 왜 이렇게 급등을 했냐면 시장에서는 그런 거죠 얘가 정말 양극재를 제대로 증설을 해서 정말 램프업을 해가지고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한 어떤 의문이 됐는데 아무튼 숫자로 보니까 1분기 양극재 매출이 좋아요 좋은 데다가 그런데 이제 딱 놓고 보니까 에코프로 비엠이 23년도 말 기준으로 한 18에서 20만 톤 정도 아마 될 겁니다 캐파가 양극재 캐파가 그런데 이제 신소재가 코스모 신소재가 23년 말 기준으로 한 7만 톤 정도 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계획을 세우고 하고 있는데 그렇게 보면 지금 에코프로 비엠이 한 9조에서 10조에서 시가총액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얘가 지금 1조 중반 정도 아마 내외일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올라가지고 1조 후반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약간의 캐치업, 키맞추기성의 매수대가 많았고 오늘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아마 외국인들이 이런 부분에서 좀 세게 오늘 좀 키맞추기성 매매가 들어왔고 그런데 이제 잘 보셔야 될 거는 코스모 신소재도 사실은 오래 하긴 했지만 이게 예상대로 7만 톤까지 잘 증설할 수 있는지 자금 조달 계획 같은 거 잘 보셔야 되는데 이제 회사에서는 생각보다는 조금 이제 캐팩스 규모로 한 2천억, 1,500억 정도 해서 5만 톤 증설한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톤당 한 1만 톤에 한 1천억억은 들거든요 5백억, 1천억은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디테일하게 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어요 1,500억 정도로 과연 7만 톤까지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제가 모르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긴 한데 아니면 뭐 다른 방식으로 시장에서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지 해서 그런 부분들 중요한 거는 2차전지 소재는 아무튼 계속 증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금 조달 계획들을 어떻게 세우는지가 매우 중요하고 지난번에 이제 비행 같은 경우는 그때 유상증자 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조가 좋았던 이유는 시장과 소통을 했고 이미 시장에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신소재도 아마 어떤 식으로 자금을 조달해서 증설을 하고 있는지 만약에 온고잉하게 7만 톤으로 간다 그러면 사실은 2조 안 되는 시총은 매우 싼 겁니다 지금 뭐 BM10조인데요 3분의 1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단순하게 보면 3조까지는 갈 수 있는 거 아주 굉장히 단순하게 보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좀 보시고 투자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코스모 신소재도 이렇게 올랐는데 이렇게 한번 탁 쳐버리면 신고가 한 거거든요 신고가 그러니까 신고가 쳐버리면 다른 것도 뭐가 움직일까 생각이 돼요 그런데 솔루스 첨단 소재가 올해만 한 7%대가 오르더라고요 그런데 솔루스 첨단 소재는 그때 탁 프로님께 얘기하신 것처럼 실적이 한 3분기 정도부터 찍힐 텐데 보면서 좀 움직이는 것 자체가 확산되는 것 같다 그리고 나누신 소재도 한 5% 이상 오르고 그러니까 쫙 전반적으로 확산이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2차전지 쪽도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데 이게 지금 종목들이 움직임을 확인을 하고 고민이 되는 거죠 과연 네 다음에 내가 지금 코스모 신소재를 살 수 있느냐 그다음에 그러면 그다음에 대주전자재로가 갈 거냐 청가재가 이런 식으로 계속 고민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지금 시장이 왔다 갔다 할 때 2차전지는 거의 조정 없이 계속 꾸준하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그래도 시장에서는 주목을 받고 있는 섹터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같이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좋아하는 종목이 또 있어요 아시다시피 삼성전기 삼성전기가 오늘 4.9%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게 약간은 좀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것도 이제 탁 프로님께 좀 첨언 좀 부탁드릴 거고요 일단 이게 지금 어제 기사가 나온 게 삼성전기가 하반기 맥북 프로용으로 먼저 출시하고 기대되는 애플 M2 프로세서 기판 공급 업체로 선정되고 갔다라는 언론 보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정권사 한 몇 군데에서 이거에 대해서 코멘트를 계속 날리고 있거든요 본 것만 지금 세 군데 봤어요 코멘트를 어찌됐든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이비덴이라든지 유니마이크론과 함께 애플 M1 프로세서형 FCBGA도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추가적으로 애플의 벤더에서 기판 고객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크다 뭐 이런 식의 코멘트는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삼성전기 볼 때는 최근에 GOS 논란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갤럭시 카메라 비중 같은 경우는 고민이 있다 이런 부분이고 갤럭시 카메라 비중은 10%를 하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향이 크지 않다라는 보고도 좀 나오고요 패키지 기판은 좋고 그런데 핵심은 MLCC 방향성이다 라는 부분도 좀 나와 있고요 그래서 삼성전기가 여러 개 다 섞여 있잖아요 저도 오늘 보면서 생각을 한 게 갑작스럽게 MLCC가 막 움직이는 거예요 MLCC 업체가 아머텍이라든지 하마콘덴선 같은 종목들도 있거든요 그런 종목이 움직이고 이거 수동 부품인가 뭔가 그러니까 지금 계속 시장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어찌됐든 이런 부분들 때문에 확인할 필요도 있고 그러니까 어찌됐든 핵심은 뭐냐면은 PR에 저번에 삭플로니케 얘기 잘해주셨어요 PR이 역대 최종간 싸다 여기서는 크게 깨질 게 별로 없다 이런 인식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삼성전기가 오늘 잘 올랐고 기타 거기 포함이 될 수 있는 MLCC 쪽도 지금 조금 오늘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샘코라고 보통 해요 시장에서는 이제 삼성전기를 그냥 이렇게 좀 부릅니다 샘코라고 해요 약자거든요 영문명으로 보면 홈페이지 들어가면 샘코로 돼 있는데 이제 전기가 이제 삼성전기가 보면은 시스토리칼하게 PR 밴드로 봤을 때는 10배 근처에 간 적이 없어요 언제나 15배, 15배, 15배 내외 아니면 20배 이렇게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이 멀티플을 받던 회사입니다 그 이유는 딱 되게 단순해요 왜냐하면 삼성전자의 가장 메인 밴더고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캡티브가 있다 보통 이제 캡티브가 있는 회사들에 대해서는 언제나 프리미엄을 주거든요 이제 예전에는 현대기아차 안 좋았을 때는 현대기아차가 안 좋은 캡티브를 갖고 있는 회사들이 오히려 디스카운트 받았지만 삼성전자는 좀 독보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전기가 멀티플을 많이 받았는데 최근에 이제 올해 어닝 기준으로 전기가 지금 10배 내외입니다 PR 기준으로 물론 올해 어닝에 대해서 우리가 100% 신뢰하기는 어렵죠 하지만 근데 지금 사업의 구조상 굉장히 IT에 대한 어떤 디멘드가 굉장히 다운턴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충분히 낼 수 있는 이익이에요 근데 왜 전기가 이렇게 주가가 못 갔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카메라 모듈 쪽에 어떤 불확실성인데 이게 크진 않아요 모듈이 차지하고 있는 이익이 굉장히 작습니다 10% 내외밖에 안 됩니다 얘네가 이제 1.4조 보는데 천억 중후반입니다 얼마 안 되지만 근데 이게 mlcc랑 연관이 돼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진짜 하이엔드 소위 말하는 갤럭시 s22 같은 스마트폰이 생각보다 더 많이 빠진다 그러면 이제 갤럭시 a로 대응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mlcc가 좀 덜 들어가고 약간 이제 전기가 피해를 본다라는 컨셉이 있고 그러면서 1분기 숫자는 좋지만 2분기에 약간의 이제 조만간 리비전이 있을 겁니다 리비전은 그 애널리스트들이 추정치를 바꾸는 건데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아마 2분기 컨센서스는 내려갈 겁니다 당연히 하지만 거기까지 주가는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사실은 이제 애플향 m2 들어간다는 뉴스가 호재가 됐고 mlcc도 마치 오늘 대만 애들도 야구도 좋았고 오늘 무라타도 주가가 좋았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정말 mlcc가 바닥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전반적으로 글로벌 피어들이 다 같이 움직이면서 오늘 전기가 오늘 되게 세게 왜냐하면 테크 중에 가장 못 올랐고 그 다음 모멘텀이 발생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주가는 좀 올라왔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mlcc가 그동안 잘 안 올라왔었어요? mlcc가 좀 약간 업황에 대한 우려가 있어요 왜냐하면 mlcc가 스마트폰이 가장 큰데 지금 중국 스마트폰이 안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직은 우려가 좀 있습니다 네 일단 요렇고요 삼성전기가 좀 편한 주식이긴 한 것 같습니다 마음 편한 주식 그리고 그 다음 같은 경우는 최근에 며칠 전에 포스콜딩스가 실적을 진짜 좋게 발표를 했거든요 그 이후에 요게 더 갈 것이냐 생각도 하긴 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키움증권에서 철강금속 쪽 실적 프리뷰가 나왔고요 일단 그거 때문인지 모르더라도 포스콜딩스가 3% 정도 현대제철 3.6% 이런 식으로 철강조의 일부 종목들이 많이 올랐거든요 올랐는데 잠깐 말씀드리자면 이거예요 지금 여태까지 철강주가 좀 약간은 안 좋았었던 이유 같은 경우는 중국이죠 중국의 코로나 부분 때문에 코로나 봉쇄 조치가 2분기를 넘어서 장기화되지 않는다면 시차를 두고 경기 모멘텀 회복과 함께 철강 및 비출금속 가격도 하반기로 갈수록 상승 압력이 제자에 강화될 것이다 뭐 요런 부분에 코멘트가 좀 나왔어요 그리고 1분기 실적 같은 경우도 좀 프리뷰로 생각보다 좋다라는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각자 살펴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일단 그래서 오늘 철강주도 오늘 강했다라는 부분 같이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글로벌 철강주들을 보면 주가가 나쁘지 않았고 그다음에 한국 철강사들이 왜 주가가 가장 언더퍼폼하고 있냐면 중국 때문이거든요 결국에는 우리가 철강주를 탑다운으로 접근할 때는 딱 하나입니다 중국이 부양책을 쓰냐 안 쓰냐예요 그런데 지금 중국이 부양책을 쓰기가 어려운 구조예요 위아나가 이렇게 약세라고 하는데 부양책 쓰기도 어렵고 효과에 대해서 기대하기 어렵고 최근에 중국도 굉장히 부양책을 세게 못하는 기조로 보이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지표상 그러다 보니까 철강주가 좀 재미가 없는데 우리가 바툼홈으로 좀 들어와 보면 또 되게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탑다운은 어떤 전반적으로 위에서 매크로를 보면서 접근하는 거고 바툼홈을 보면 이 회사의 개별의 어떤 이슈로 보면요 오늘 좀 전에 장 마감하고 뉴스가 나왔는데 냉연 가격을 한 15만 원 올렸습니다 현대기아차 향 그러면 사실은 지금 시장의 컨센서스는 10만 원 언더였어요 5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 그런데 지금 15만 원이면 굉장히 잘 올린 겁니다 작년에 상반기 5만 원 하반기에 12만 원밖에 못 올렸거든요 그런데 그만큼 지금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보면요 현대기아차가 올리라는 대로만 올렸어요 그런데 이 정도면 현대제철이 굉장히 많이 반영된 겁니다 그래서 실적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어닝스만 본다고 하면 철강 회사들의 어닝이 생각보다 괜찮다 그러면 주가가 많이 올랐냐 그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걸리는 거는 또 매크로죠 그러다 보니까 복잡하긴 한데 오늘 아마 기관들이 철강세를 많이 샀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 바툼홈으로 보니까 너무 싸다 그런 부분이 좀 반영되기 때문에 보면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이 철강주 많이 안 하시지만 이렇게 빠른 순환매를 따라가는 게 힘드신 분들은 또 이렇게 바툼홈으로 보시면 철강주도 기회가 좀 있을 수 있다 충분히 저평가인 상황이고 어떤 기업들을 보면 저평가인 상황인데 다만 이제 전체적인 시장 상황이 조금 투자할 만한 환경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으나 왜냐하면 중국이 막혀 있으니까 사실 좀 길게 본다면 충분히 접근해 볼 만한 상황인 것 같다 길게는 얼마나 길게 모르겠는데 한 이틀 정도면 길게 볼까요? 사실은 이틀이면 충분히 길죠 내일도 당장 모르겠는데 그런 측면에서 바툼홈으로는 철강주도 좀 움직이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고민이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막상 중국 도는 거 확인하면 종목들 살만한 거 다 올라있거든요 그거를 내가 어떻게 감내하느냐에 따라한 것 같아요 시간을 내가 좀 투자할 수 있으면 지금 안 좋을 때 들어가서 좋은 거 사놓고 난 또 기다리기 싫다 그러면 중국 돌 때 지표보거나 혹은 부양책 나올 때 같이 쫓아놓거나 사실 오늘 엄청나게 위안화 약세를 과하고 중국도 안 좋았는데 철강주가 셌잖아요 그러면 이제 매크로 이슈를 탑다운을 바툼홉이 이긴 거예요 탑다운 이슈를 그런 측면은 저는 사실은 이런 시그널들이 그런데 지속 가능성은 사실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좀 봐야 되는 건가라는 고민이 좀 되긴 했어요 아니 근데 예를 들어 탑다운을 볼 때 중국이 안 좋잖아요 그리고 막 위안화도 약세고 이러면 오히려 그 정부가 중국 정부가 뭔가 부양을 잡고 할 기회가 열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약간 이제 양날의 칼 같은 건데요 중국이 안 좋잖아요 지금 약간 여러 가지로 부양을 해야 되고 지금 봉쇄도 돼 있고 근데 지금 중국 정부도 부양책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저는 뭐 매크로 애널리스트가 아니지만 부양책에 대한 효과도 애매하고 지금 더 여기서 위안화가 약세로 가면 중국 입장에서는 좀 여러 가지 불편할 수 있거든요 지금 6개월 내 최대 약세고 오늘 중국이 이렇게 급등한 거는 급락한 거는 위안화 약세 영향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중국 정부가 고민이 많을 거고 돈을 더 풀다가는 이거 더 망가질 수도 있다 원래는 우리가 중국 증시를 투자하는 아이디어는 뭐였냐면 저는 중국 증시를 투자 추천은 하지 않았지만 그 아이디어에 있는 분들의 아이디어 뭐냐면 미국이 긴축을 해도 중국은 지금 풀 수 있다 이렇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이 좀 편한 선택이 아닌가라고 했는데 그게 완전 틀려버린 겁니다 지금 중국이 오늘 기준으로 거의 10% 한 중반 빠지지 않았나요 엄청 빠졌어요 그렇죠? 마이티드로 돈을 풀지 않는 방식의 어떤 부양도 중국은 좀 가능한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정식적으로 뭘 좀 이렇게 키우려고 한다거나 꼭 돈을 푸는 방법 말고는 없는 겁니까? 부양이라는 게? 근데 우리가 부양책을 한다고 하면 보통 금리를 낮추거나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법이죠 그렇겠죠 네 네 그거 말고는 지금 방법이 없는 거죠 규제를 좀 이렇게 완화한다거나 뭐 이런 식의 중국 접근은 가능하지 않을까요? 규제 완화? 글쎄요 뭐 중국은 규제 완화로 저는 올라가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여튼 철강주가 오늘 좀 움직였던 그런 모습이 있었고요 그리고 조선주는 안 좋았습니까 오늘? 안 좋은 건 아닙니다 살짝 밀렸는데 이거 그냥 끝났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오늘 주가 봐서는 오늘 좀 약간의 기사가 좀 나왔는데 우리가 카타르 에너지 협상 얘기를 계속 하고 있었는데 언론 기사에 따르면 카타르 측이 현지 어팡을 무시한 채 2년 전 성과로 성과로 계약을 하자라고 이런 부분이 협상이 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미 엄청 올랐는데 2년 전 가격을 하자 하니까는 국내 3사 같은 경우는 그게 어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일단 불확실성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코멘트도 나오긴 나왔는데 일단 확실한 수주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불확실성으로 작용할 것 같다라고 판단하고요 그런데 카타르 또한 계약이 성사하지 않을 것 같을 경우는 프로젝트 차질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부분적인 성과 연상으로 마무리되지 않을까라는 코멘트는 있긴 있었어요 있는데 물론 이런 부분이지 않을까 싶은데 대부분 지난주에도 화요일 날 와서 8일 연속 오르고 이랬잖아요 그런데 오늘 밀었다가 올리더라고요 종가 기준은 마이너스 2%, 1% 이 정도 수준인데 이거는 보면 계속 어팡을 좋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꾸준하게 올리고 그때 말씀드린 본행지 업체 같은 경우는 장중에 프로젝트 팍팍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런 업체들은 밀릴 때 사서 프로젝트 날 때 파면 된다고 그게 그 폭이 굉장히 커요 마이너스 5%인데 프로젝트 팔면 그냥 5%거든요 그러니까 종목에 따라 요즘 대부분 아까 개별주가 많이 움직이는데 고민을 많이 하는 거죠 얘는 올라갈 때 쫓아갈 종목 얘는 빠졌을 때 왜냐하면 빠지더라도 그 이유는 실적으로 받침이 된다라든지 그런 식으로 개인 투자자분들 사이에서도 이런 고민 그리고 정말 어떻게 매매할까도 충분히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긴 하더라고요 오늘 사실은 조선주도 조정 받았고 제가 지난번에도 조선주 주가 단계 많이 올라서 저는 좀 배로해신 부담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슈로 이렇게 주가 조정은 저는 좀 논리적이지 않다고 봤어요 물론 제가 그거 가지고 장이 단기적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겠지만 카타루가 2년 전에 한 계약인데 2년 전에 그 성과를 그대로 유지한다? 조선사들이 아무리 의리지만 발주처 대비 우리가 의리지만 그렇게는 안 합니다 분명히 포뮬러가 있어요 2년간의 원자재 가격에 오른 거 그런 부분도 일부 반영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아침에 기사를 보니까 저는 좀 그래요 기자분들이 디테일하게 쓰지 않은 기사를 막 내요 저는 사실은 그런 부분 때문에 예전에 기자분들과도 굉장히 디베이트를 많이 했는데 누군가는 투자자가 피해를 보거든요 그 기사를 보고 조선주를 오늘 마이너스 5%에 판 사람들은 얼마나 스트레스 마음이 안 좋겠습니까 그런데 기사 내용을 보면 되게 악의적이에요 척당 한 400억 깨진다 카타르한테 20척을 받았는데 척당 400억 깨진다 그건 조선당 망합니다 잘못하면 망하지는 않겠지만 이익이 나겠습니까? 카타르 LNG가 절대 그렇지 않은데 그런 어떤 정확한 사실 확인을 하지 않고 기사를 쓰면 누군가는 피해를 본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를 기자님이 보시면 기자님들 기사 쓰실 때 물론 기자님들 그거 있잖아요 기사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저는 그때 알았어요 제가 기자님들이랑 얘기하면서 책임 안 지더라고요 책임지는 그게 없더라고요 책임을 안 진다고요? 없습니다 제가 해봤어요 얘기를 많이 책임감을 갖고는 하겠죠 네 책임감은 가지시겠죠 그런데 이제 법정 문제는 어떤 의견을 쓴 거에 대해서는 문제는 없다 그런데 그런 거 쓰실 때 조금만 팩트체크를 하시고 쓰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말씀 꼭 드리고 싶고 그렇지 않다 저는 왜냐하면 카타르 얘기는 진짜 많이 과장된 거고요 그런데 이제 오늘 주가가 왜 이렇게 빠졌냐면 저는 이렇게 봅니다 실적 시즌이 다가가고 있잖아요 어닝이 좀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많이 올랐으니까 이걸 핑계로 팔았다 하지만 이것 때문에 너무 주가가 과하게 빠진 것은 저는 그거는 좀 잘못된 거다 단계적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아무래도 뭐 이제 또 뉴스의 생명 중에 하나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또 신속성 뭐 이런 것도 있을 테니까 조금 뭐 예를 들어 더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먼저 속보처럼 이렇게 기사를 쓰는 경우들도 당연히 좀 있긴 하겠죠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합니다 차차 또 어떤 분석기사나 이런 거에서 또 다시 이제 정정이 또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컨텐츠 쪽은 괜찮았습니까 어제 저희가 이제 가끔 볼 때 넷플릭스 안 좋으면 컨텐츠가 밀렸던 경향이 몇 번 있는데 최근 몇 달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왜냐하면 넷플릭스가 안 좋으면 경쟁 심화였기 때문에 코리아 컨텐츠 업체에서는 좋다 이런 컨텐츠가 형성이 되면서 별로 상관이 없었어요 컨텐츠는 각자의 길을 가고 있었어요 근데 어제 장중에 컨텐츠 넷플릭스가 장중에 25% 빠졌었죠 어제 보니까는 컨텐츠가 다 부러지는 거예요 근데 몇 개 스튜디오 드래그 이런 종목들은 최근에 좋았거든요 좋았는데 보면서 저도 좀 어이가 없는 거죠 이거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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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너무 빠지나라고 생각을 하긴 했었었고 어찌됐든 오늘 플러스가 나진 않았어요 나진 않았는데 약간 플러스 0.2%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래도 밑골이 다 쭉 땡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용 자체가 지금 요즘은 시장이 워낙 아까 탁프로니까 얘기하신 것처럼 뭔가 자극적인 부분에 많이 열광을 하거든요 정책주라 특히 더 많이 그래요 그런데 일단은 오늘 눈물의 풀어서는 조금 낫다 이 정도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왜냐하면 많이 들고 있어요 제이 콘텐츠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 투자자분들 진짜 좋아하는 종목인데 실적이 빨리 좀 좋아져야 되는데 메가박스 좋아져야 되거든요 근데 빨리 가야 돼 직장 가야 되고 그런데 일단은 그거를 좀 기다리신 것 같아서 일단은 어제는 어쩔 수 없었지만 오늘은 그래도 그게 주가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중이고요 그리고 시장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정책주들이 많이 움직여요 많이 움직이고 정책주를 잘 말씀을 안 드리는 편이긴 한데 어제 인수위에서 원전 언급이 좀 있긴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게 뭐 내용이 각자 살펴보시기로 하고요 이거는 뭐 원전 계속 운전 신청 시기를 현행 설계 수명 만료일 2년에서 5년 전까지 해서 5년에서 10년 전으로 늘리는 방안 추진 중이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폐기가 완전히 줄어들고 있는데 수명 좀 연장하겠다 이런 거군요 그렇죠 수명이 그런 부분이라서 많이 움직였어요 지금 한신기계가 장중에 상한가 줬었고요 그러니까 조금 움직인 게 아니고 근데 이제 약간 우리가 알고 있는 원전에서는 두산중공업이 핵심인데 두산중공업이 없어졌더라고요 두산중공업 이름 바뀌었어요 두산중공업 그게 저기죠 두산애너빌리티로 삼형변경을 했어요 너무 길어져가지고 두산애너빌리티 그러니까 저희는 관정으로 보잖아요 관정 보는데 없는 거예요 갑자기 다 확인 못했었거든요 삼형변경 며칠 전에 했다고 하는데 뭐지 했는데 이제 움직였다 그래서 두산애너빌리티는 0.4% 풀었었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그런 거 있어요 좀 테마조라들이 매매할 때 대장주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이 요즘 한신기계인데 한신기계 장중에 상한가 그리고 종가가 25%인가 이렇게 끝났는데 진짜 강하게 움직인 거죠 원전 관련주예요? 네네네 그리고 서정기전 18% 보성파워때 17% 이런 식으로 매우 오랜만에 강하게 그리고 또 원전은 또 우리 개인투자들 굉장히 좋아가지고 조금 원전은 잊을만하면 몰라요 왜냐하면 정책이 나오니까 계속 그래서 움직이고 있는 살아있는 테마성이지 않을까 싶은 거고 그리고 또 잊을만하면 또 움직이는 게 폐배터리 폐배터리는 뭐 내용은 계속 보셨을 거예요 70조의 시장이다 뭐다 뭐다 이렇게 하는데 각자 보시기로 하고요 일단 오늘 MPC라는 종목이 있는데 전기차 배터리 전용 용기를 만든다 뭐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좀 특이한 점은 이런 종목들이 며칠 전부터 우리 기관투자 분들 들어오시더라고요 연기금도 좀 들어오고요 원래 잘 안 건드려서었거든요 그래서 요거가 아마 진장에 스터디가 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좀 하고 있는 중이고 근데 그렇게 들어올 때 왜냐하면 그런 종목이 수급이 좀 세게 들어오는 편이잖아요 들 때 뭐 500주 사지는 않을 거 아니니까 몇만 주씩 들어오는데 그거를 보고 장중에 수급이 잡혀요 그러면 그걸 보고 개인도 더 사요 아 기관도 사는구나 그러니까 그게 더 센 시세로 발현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개인적으로 볼 때 종목을 찾는 아이디어가 뭘까 생각을 해봤는데 연기금 들어오는 거 한번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좀 약간은 들어올 때 좀 나름 좀 신선한 아이디어라고 그럴까요 뭐 그런 아이디어 있는 종목들이 몰랐던 게 좀 보이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좀 이런 테마 정책주들도 좀 움직이고 있다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폐배터리 같은 경우에 이게 제 생각이 맞는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폐배터리로 뭔가를 재생을 한다거나 아니면 재사용을 한다거나 등등의 일이 돈이 별로 안 되면 이걸 지금 하려는 회사들이 그래도 잘 끌고 나갈 것 같은데 제 기분에는 만약에 돈이 정말 되고 이게 꽤 높은 부가가치가 생길 것 같으면 기존에 배터리 회사들 있잖아요 배터리에서 어쨌든 예를 들면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이런 데서 내가 만든 배터리인데 우리가 가장 잘 재활용해 주겠지 라면서 그걸 자기네들이 다 회수해갖고 정말 돈이 많이 남는 쪽이 되면 그걸로 사업을 충분히 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메인은 셀메이커라든지 자동차 회사가 하겠죠 당연합니다 폐슬라도 해요 폐배터리 사업은? 네네 다 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는 남는 틈새 시장을 노리는 건데 대부분 부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시질적으로 정말로 수혜라고 보기엔 죄송한데 제가 보니 약간 어렵긴 어려워요 그게 근데 그러더라도 그 산업 자체가 워낙 커지는 중이긴 하니까 그래서 좀 들어오긴 하는 것 같은데 솔직히 매매하기엔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빨리 움직이고 아까 탁 프로님께서 빨리 쫓아다니면 수익이 잘 난다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저는 손이 느려서 못하겠더라고요 정말로 그렇습니까? 하더라도 어려워요 진짜 손 연습 좀 하시고요 저는 전화하고 눌러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뭐 MPC 같은 회사는 컨테이너 만드는 회사인데 오늘 폐배터리 한다고 해서 주가가 급등해가지고 이런 것들은 조금 뉴스에 굉장히 빠르게 매매하신 분은 없고 지속 가능성은 잘 모르겠네요 오늘 외국인들이 많이 사긴 했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폐배터리 본격적으로 나오는 시점은 아직 좀 한참 기다려야 되는 거죠? 6, 7년 이상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는 엄청 크겠지만 당장 내년부터 배터리들이 많이 쌓이니까 숫자는 꽂히는 거죠 근데 돈을 버는 시점은 아직은 좀 남아있겠죠 배터리가 아무튼 지금까지는 폐배터리가 많이 쌓이진 않을 거니까 자 그러면 오늘 섹터별로 업종별로 또 시장 전체적으로 한번 쭉 살펴봤고요 이 정도로 오늘 시장 마감 해도 괜찮겠습니까? 네 이 정도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게 지금 아까 말씀 못 드렸는데 거래소가 좀 거래 대금이 좀 증가하고 있거든요 거래소의 거래 대금이? 네 코스피가 그건 좀 긍정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막 예전에 9조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어제도 11, 12조 오늘 10조 이상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그거 뜯어보면은 그 안에 쌍용차 인수 관련 종목이라든지 그런 종목들이 좀 크게 거래가 실리고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러더라도 이게 거래 대금이 꾸준하게 증가하는 거는 그래도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왜냐하면 지금까지 봤었던 악재들은 그걸 어느 정도 확인했었던 악재잖아요 그러니까는 조금 더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질문 중에 엔터주 요새 주가는 좀 안 좋잖아요 보면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엔터 회사들의 1분기 숫자가 굉장히 인상적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은 개별 이슈가 좀 있긴 한데 어차피 2분기에 좋아지는 그림으로 갈 거예요 갈 건데 이제 엔터가 또 그동안 한 좋은 구간이 있었잖아요 올해 연초에 이제 그런 부분에 차익실현이 엮여 있고 두 번째는 기관들이 매매를 할 때 코스닥 안에서 어떻게 매매를 하냐면 코스닥의 전체 비중을 늘리기는 매우 힘들어요 근데 이제 그 안에서 엔터가 대부분 코스닥이잖아요 하이브 빼놓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소부장이 좋아요 그러니까 소부장이 지금 1분기 숫자들을 제가 보면은 테크들의 숫자가 다 좋습니다 몇 개 빼놓고는 그러다 보니까 소부장으로 약간의 스위칭을 하면서 엔터주들이 이제 약간의 수급적으로 지금 굉장히 약간 좀 불편한 구간인 겁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이렇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수급적인 요인이 좀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엔터주 밸류에이션이 아무튼 약간은 좀 부담스러운 영향에서 지금은 건전한 조정을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자 오늘 시장 상황은 이 정도로 그러면 저희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저희 찾아주신 유한타 증권의 박현상 차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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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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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